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폭스바겟 뉴티구안 2.0 TDI 컴포트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 69,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보증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네요. 이어서 폰렉도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이어서 범퍼 쪽도 살펴보시면 역시나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분 8mm 기준 5.89mm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옆쪽에서도 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볼게요.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7.01mm로 90% 정도 남았고요, 휠 쪽은 뭐가 묻은 거네요. 뒷면 보겠습니다.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깔끔한 상태고요, 이열 접어주시면 더 넓은 공간,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겠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옆면 볼게요. 쭉 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깨끗해 보입니다.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거고요, 좋아 보이네요. 내부로 이동할게요.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69,628km 확인했고요,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고요,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필셔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네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쭉 보시면 버튼 시동이네요.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면 가죽 컨디션, 찢어짐이나 다른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앞쪽에는 선반이 있어서 컵홀더 겸 이것저것 올려서 사용 가능하겠고요, 가운데 쪽은 시가잭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적정량 있네요. 쭉 보겠습니다. 루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담금하기 전에 성류정어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담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판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안쪽에 등속 조인트 부트도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판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 안쪽 등속 조인트 부트도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노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동하는데요, 미션이랑 엔진 쪽 보려는데, 언더커버가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쪽 깔끔한 상태고요, 성능정어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판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부싱제 상태 좋고요, 반대편도 판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제 상태도 좋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보장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뉴티구안 2.0 TDI 컴포트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